그럼 반도체라는 거는 회복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많이 바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은 쥐고 있고 그래서 말인데 약간 이제 개별 기업이나 섹터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도 펠로시 공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 플로우로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걱정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딱 그 워딩이 그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라고 하면서 치포 동맹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 또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그런 불확실성이 만제된 상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제가 질문 중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삼성전자가 다시 5만전자로 갈까 했는데 오늘 장중에 5만전자 터치했어요 지금 5만9천8백원인가 제가 지세를 확인하고 왔는데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좀 당분간은 반도체 자체가 기술주 상승에서 뭘 봤냐면 빅테크가 먼저 오를 거라 봤어요 빅테크는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을 잘 벌고 이 반도체와 또 다르게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근데 반도체라는 건 브랜드라는 게 너무 약해요 그냥 시장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들 보다시피 4분기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를 보고 있고 그럼 반도체라는 건 회복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지금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 무렵에서 1년 뒤에 호황을 보고 지금부터 상승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을 보면 3년에서 3년 반 주기로 호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은 딱 1년 전이 호황이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2년 반 뒤에 다시 전 고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주기로만 보자면 지금이 좀 너무 좀 지금부터 상승을 기대하면 너무 빠르지 않을까 좀 여유가 좀 있고 천천히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봤었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지금 여러 기업들 보면 실적들이라든가 전망치도 가이던스도 낮게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부터 막 가이던스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그 기업들이 없을 수는 없는 기업이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분할 매수를 한 1년, 2년 정도 여유 있게 그냥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포동맥 같은 것들도 이제 하나의 약재가 되는 거긴 한데 그런 사례가 뭐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중국을 선택할 거냐 미국을 선택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했던 시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주가들이 많이 안 올랐던 것 같아요 행복하다가 나중에 되면 리스크 해소라고 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포동맥 때문에 막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의외로 적다 보고 경기 호환가 아니냐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치포동맥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디렘이나 그거 안 쓰면 쓸 데가 없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진짜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제재를 하더라도 뭐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한다고 하면 마이크론이라던가 이제 인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삼성 하이닉스 아니면 대안이 마이크론 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론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고 마이크론도 기술력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뭐 몇 단씩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괜찮다라고 봤고 인텔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안 그래도 주가가 저렴했는데 더 낮아져 가지고 인텔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이제 아이비엠까지 주가는 많이 바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은 쥐고 있고 그러면 다음 호황 반도체 호황을 2년 뒤라 보면은 2년 뒤에 좀 재미있을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인텔이랑 아이비엠 양자쪽도 아이비엠이 지금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양자컴퓨터 쪽도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아이온큐를 한번 갔다 올 건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갔다 오기로 하는데 그때 아이비엠까지 한번 같이 보고 오면 좀 좋겠다 그리고 나서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온큐 우리나라에서 되게 주주로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나와서 방송하기도 했는데 약간 최근에 막 기술주가 엄청 많이 빠지고 하면서 약간 뭐 그런 공매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해치펀드사에서 또 막 약간 뭐 사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돼가지고 한번 화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 와서는 좀 점검할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진짜 갔다 오신 다음에 좀 좋은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연구를 들어보니까 뭐 이번에 올해 안에 연구소 쪽 많이 좀 개설을 많이 좀 증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내년에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봐야 얼마나 좀 변화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자 쪽은 확실히 이제 아이비엠이 워낙 per도 낮고 양자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주가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양자가 그냥 보너스인 거고 이제 뭐 아이온큐는 양자가 잘 돼야지만 이제 운명에 걸려있는 거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꽃놀이 페인 주식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뭐 아니면 인공지능이다라고 보면은 구글 같은 주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미 광고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보너스로 달려있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리스크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년 반 정도 지나야지 또 한 번의 상승 사이클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좋긴 하지만 뭐 저평가 관점이라든지 뭐 수요초 불확실성 관점에서 본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뭐 아이비엠이라든지 뭐 인텔 마이크론이나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조원의 BBB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이게 인터뷰 질문지 작성할 때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상황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만점에서 과연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주가들이 다 올랐어요 정말 뭐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주식들이 다 올랐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됐으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거라 보는 거죠 이런 법안들이 나올 거다 전기차를 결국은 세금 보조를 통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도 세금을 통해서 보존을 해줘야 되고 이게 트렌드가 되면서 꼭 뭐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태양광이 제일 아쉽죠 아 네 뭐 BBB 법안 통과 때문에 선반영이 됐다 생각했는데 선반영이 됐는지 통과되고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또 올라? 이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 가장 큰 혜택을 봤다나 봐요 전기차랑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아 어떻게 해요? 이제 포드랑 이번에 나왔던 포드랑 썬런 포드랑 썬런이 어떻게 시너지를 콜라보를 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는 거예요 발전을 그런 다음에 전기차를 여기다 포드에 전기차를 대면 태양광으로 포드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전기차라는 건 하나의 그 ESS 덩어리입니다 그냥 아 그러네요 전기차 배터리가 안에 있으니까 정전 나면 3일 동안 그 포드차도 버틸 수가 있대요 그 집을 와 정전 나도 그러면서 이 집이 ESS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밤에는 밤에는 저장해둔 자동차 에너지로 집을 돌리고 다시 또 낮에는 헹궐라 차에다 집어넣고 하면서 이 콜라보를 해주겠다 썬런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포드는 전기차를 팔고 이게 나오면서 포드 쪽 되게 좋았었고 썬런 주가가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테슬라라 이런 데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른 기업들도 흉내내서 따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원래 그런 구상을 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태양광과 전기차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할 것 같다 생각했고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더 많이 깔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그날 많이 올랐던 게 프로테라 전기차 버스 아무튼 공공기관에서 버스를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돈이 나오면 더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세가 더 많아요 이게 560조의 법안인데 새 입은 950조인가 그래요 결국은 이제 법인세를 더 많이 걷겠다라는 거예요 200여 개의 기업들이 최소 법인세율이 21%인데 거의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뭐 감면받고 감면받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최소 세율을 15%로 잡겠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지수 전반적으로는 조금 나쁜 소식인데 특수한 섹터들만 좋은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1%였었나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세금을 걷게 되니까 애플 같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배당소득세가 안 나가고 다 이거를 주가 상승 요소로 돌려서 긍정적이었는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약간 좀 주춤하게 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지수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지수 전반적으로 호재라기보다도 섹터 관점에서 좋은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나마 그래도 시네마 의원이 큰 걸 막아줬어요 온라인 바이든이 이 법안 때문에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네마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딜을 한 거죠 이거 안 돼 이러면서 공화당에 또 찬성을 이끌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 조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네마 의원이 녹색당 출신의 사회주의자인데 그 전반적으로 상원의원 중에서 기업 로비를 많이 받는 금액순으로 3회 안에 들어갑니다 아 우리랑은 확실히 약간 온도 차가 있네요 그리고 프라다가 집에 수백 켈레가 있어요 그래서 말한 프라다 사회주의자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캐스팅 보트가 돼서 기업의 로비를 많이 받겠다 수원금을 많이 받겠다 내가 입김을 좀 키우겠다라 해서 중간에 이렇게 좀 조율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고소득자들 세율을 35%까지 37%까지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 안 된다라 해가지고 20%대로 낮춰버리고 법인세도 낮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긍정적이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진짜 이거 지수를 끌어내리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네요 트럼프 때가 법인세율 28%를 21%로 내리면서 기업들 이익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때 증시가 상승가도로 달렸던 것처럼 반대로 바이든이 28%를 올렸으면은 하락세로 끌어내릴 뻔한 법안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이런 것도 통과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주식에도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기차 가격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렴하게 나가는 전기차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비싼 미국에 있는 것들은 보통 비싼데 도요타 현대기아차들은 미국 내에서 좀 가성비 위주로 출시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가잖아요 그런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가장 유리한 게 도요타나 현대기차 기아차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도요타는 전기차에서 너무 늦어져 버렸죠 수소를 밀다가 현대기아차도 처음에 수소를 밀었는데 빠르게 전환했어요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그 전환 속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거다 싶으면 바로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따라 붙어서 미국 내에서 앞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도 보니까 월요일날 매수 보니까 순매수 상위가 현대차 2위가 기아차 이렇더라고요 현대기아가 수혜를 많이 볼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고 제가 봐도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테슬라 빼고 테슬라 빼고 중국 빼고 가장 전기차에서 지금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현대기아예요 저는 만약에 테슬라 말고 투자하라고 하면은 현대기아가 괜찮지 않을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식 분할권 통과 외 2차전지나 전기차 산업의 약간 뭐 전망이라든지 업계에 투자를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목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테슬라의 정책이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내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게 4680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비싸다 싶으면 자기한테 다 만들어요 리트로 그냥 우리가 할게 돈 내는 거 다 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가 비아디랑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저번에 제일 좋았던 1분기 기준으로 하면 18%만 나왔을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bmw가 내연기관 중에서 제일 높은 영업이익률인데 14.5%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이익을 냈는데 올해만 가격을 4번인가 올렸고 그럼 앞으로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brd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영업이익이 낮다라고 치지만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도 많이 섞었기 때문에 낮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적자예요 그럼 대체 어디가 적자인가 보니까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2차전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걸 탑재하는 순간 적자를 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되는 거는 다 비용 나가는 거 우리가 최대한 절감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서 앞으로 조금 더 독주를 좀 하지 않을까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기가 캐나다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어제 나왔던 페이스북까지 보니까 캐나다 정부에다가 로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10개에서 12개의 기가 팩토리를 더 건설할 거다 저번에 인도네시아 만나고 왔었거든요 브라질도 만나고 왔었고 그렇게 되면 각 지역 거점마다 기가 팩토리들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이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게이트웨이가 3개였다가 게이트웨이를 12개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15개네요 진로시 엄청 나오겠네요 물량을 막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몇 년간은 좀 좋지 않을까 전망이 좋게 나왔는데 분할 나오고 한데 지금은 선반영이 좀 많이 됐는지 주가가 주춤해요 근데 제 생각엔 몇 년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자율주행차가 꽤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두 가지가 어려운 건데 하나는 과연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계산만큼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정말 테슬라가 원하는 시점에 자율주행 기능이 붙을 수가 있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해요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는 테슬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만약에 테슬라가 못하면 다른 기업도 못한다라고 봐요 어차피 이거는 반대로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는 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표가 하나 있어요 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상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은 그냥 보너스의 요소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랑 그거에 대한 PER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곁다리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붙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요소로 봐야 되지 부수적인 요소를 너무 크게 보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래픽카드가 근간이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래픽카드는 죽 쓰고 나머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주가에서는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보실 때는 주력 매출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이 해외로 못 뻗어나가는 그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전기차가 점점 뻗어나갈 거고 유럽 이유가 좀 이상하긴 해요 독일도 그렇고 BMW나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현대기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견제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 줄였어요 유럽 전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이 악재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게 언제쯤 다시 풀릴 거냐면 지금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전기가 부족하고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겨울 난반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전기를 나눠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좀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 올겨울은 좀 지나고 나서 유럽도 다시 정책이 전기차 치과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을 저는 옛날부터 좀 좋아했었고 태양광 처음 투자했던 게 제가 201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한 12년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광의 장점은 터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터빈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태양광만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터빈이 없으니까 소음 공예가 없습니다 그럼 내 주변 가까이 태양광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머지 재생 발전들은 사람이 하는 주거지역 멀리 있어야 돼요 그 차이점 때문에 저는 앞으로 태양광이 대중화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차이점 때문에